자, 오늘 소개할 전기차는 바로 이 리안카! 아니고요! 짜잔! 리안카 반도 안 되는 이 전기차입니다! 근데 감독님, 이거 움직이기는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컨셉의 전기차 공유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소카에서 새롭게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작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포, 영광,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먼저 런칭을 했고 드디어 서울에서도 초소형 전기차를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근교에 놀러가면서 소카로 차 빌려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나 차를 사고 나서는 통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진짜 소카 존도 많이 늘었고 차량도? 제가 타는 테슬라도 있을 정도로 다양해져서 사용하기 더 편해졌더라고요 그럼 왜 굳이 소카에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어 보이는 차들이 많은데 초소형 전기차를 빌려야 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많아요 먼저 공영 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 같은 경우는 그 혼자 통행료가 면제예요 단기간 차를 빌리면서 높은 주차비 또 통행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저렴하게 다니고 또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카에서는 이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요금이 0원 0원이에요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진짜 그냥 공짜예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아니라면 현재 가장 저렴하게 이동수단을 대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작고 귀여운 크기에서 오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 차를 타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를 빌리게 되면 한참 동안 좌석 조절하고 룸밀러와 사이드밀러 맞게 조절하고 또 앞쪽 대각선, 뒤쪽 대각선 부분에 직접 제가 서서 차의 전폭과 길이에 대한 감을 잡아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한눈에 모든 게 들어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눈에 차 전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하기 정말 정말 편하고요 또 작은 사이즈 덕분에 운전하기 힘든 좁은 길 주차하기가 좁아서 힘든 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이걸 빌리더라도 운전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적응해서 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쏘카의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는 매일매일 타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또 누구나 잠깐 잠깐 주행하기에도 아주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랑 삼천공 놀러 갈 때나 북악 스카이웨이 따라 드라이브 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또 장보로 가는 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예약을 해야죠 원하는 쏘카 존에서 이용 시간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넉넉하게 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량 중에 초소형 전기차를 골라줍니다 쏘카에서 운영 중인 차는 세미시스코 D2와 캠시스 세보시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광화문에서는 세보시만 있습니다 이걸로 타볼게요 여러분 이거 봤죠? 영원이에요 영원 아 이거 영상 안 올리고 그냥 몰래 혼자 계속 타야 되는데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타요 예약한 시간에 쏘카 존으로 이동해서 앱을 열어보면 스마트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상등이나 경적을 올려서 내가 사용할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아마 전기차니까 거의 충전 중일 확률이 높겠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충전 중이라면 케이블을 꽂고 포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타시면 돼요 제가 이거 타고 있는 거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전기차 또 샀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이거 에어컨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사이즈의 냉난방 다 됩니다 제가 두 달 정도 전기차 타보면서 난방이 전비에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시는 분들은 좀 따뜻하게 입고 난방은 약하게 하는 편이 주행거리 확보에 도움이 돼요 주행거리는 완전히 충전하면 60km 정도고요 최고 속도는 80km나 돼요 충전은 정말 요새 어디에나 있는 완속 충전기로 가능해서 장보러 가는 정도의 볼일을 볼 때는 주차장 충전기에 꽂아두고 장보고 와서 다시 반납하는 순서로 쓰면 제법 먼 곳까지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요금도 차량 내에 있는 카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자리 비울 때는 충전기에 꽂아주면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할 때는 꼭 충전을 시켜준 상태로 반납을 하셔야 돼요 이후 사용자가 가급적 완충된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카존에 전기차 충전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시켜준 다음에 문을 닫아주면 끝! 소개를 하려니까 어떻게 타야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편한 건지 기회 될 때마다 타보려고 했는데 서울 도심에서 은근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삼총동에 와 있는데요 삼총동이 보통 차를 가지고 오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광화문역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가지고 오니까 도심까지 막히지 않고 올 수 있고 또 차량이 작아서 주차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각 스카이웨이 따라서 드라이브도 하면서 부각 팔각점까지 올라가 왔거든요 꼬불꼬불한 길이야 뭐 차가 워낙 작으니까 부담없이 운전하기에 좋았는데 경사가 상당히 있는 드라이브 코스인데도 수월하게 올라가서 정말 놀랐어요 여기는 원래 자차 없이 놀러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광화문에서 전기차로 놀러오기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나도 비슷한 용도로 한번 써봐야겠다 하면 소문내지 말고 몰래 몰래 우리끼리 쓰기로 해요 저도 이 카니발 만큼이나 큰 차를 갖고 다니기 불편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좋죠? 예약만 되면 이거 정말 자주 써보려고 합니다 타보신 분들은 후기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서비스를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단점 이게 싸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 약간 관종이 된 기분이랄까?